네, 킹콩입니다. 킹콩의 잔소리 시간입니다. 잔소리,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티끌 모아 태산 그 다양한 잔소리를 다 모아서 그 잔소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 다 모아서 그거대로만 하면요, 배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 잔소리를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안 하면 된다. 모았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수험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킹콩의 잔소리 모음 시간입니다. 자,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갈게요. 1번 식사, 2번 옷, 3번 따뜻한 차, 시원한 음료수 여기서요, 이렇게 1, 2, 3번 이거 세 개만 잘 하면 여러분 각각의 잔소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저 세 가지만 잘 하잖아요. 잘 하면은 형강이든 인강이든 졸지 않고 강의를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현장 강의를 딱 갔는데 현장 강의에서 3시간, 4시간짜리 수업이에요. 근데 저녁 현장 강의 수업 듣기 전에 밥을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을 때 졸리겠어요? 약간 좀 적게 먹었을 때 덜 졸리겠어요? 약간 좀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 수험 생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 제1원칙의 잔소리 제일 첫 번째는요. 식사량을 평상시보다는 조금 적게 하는 게 정말 기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식사량은 조금 하고요. 그 쉬는 시간마다 간식을 조금 먹으면서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거나 배고픔을 달래야죠. 배불리 한 번에 왕창 먹고 나서 졸리지 않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밥 조금만 먹어라.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밥을 조금 먹어라 라는 잔소리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닌데 난 많이 먹거든요. 애니웨이 어쨌든 수험 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 식사량은 평상시보다 좀 적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험 생활하면서. 첫 번째 잔소리. 두 번째 잔소리. 옷입니다. 옷은 무조건 얇게 입으셔야 됩니다. 두껍고 뜨뜻하게 입은 상태로 앉아서 인강을 보면요. 당연히 졸리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밥까지 배불리 먹고 옷까지 두껍게 뜨뜻하게 입고 앉아있어요. 컴퓨터 앞에 100% 졸리지. 몸이 좀 차가워야 좀 안 졸리게 되거든요. 실제로 형강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날 때요.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흰콩에 형강을 왔어. 나 와서 열심히. 나한테 막 졸려. 졸리는. 이렇게 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제가 깨워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책 들고 강의하다가 그 옆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목을 좀 만져줘요. 근데 졸리는 학생들 목을 딱 만지면요. 그게 아주 엄청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해요. 제 목에 의학적 지식은 없는데요. 이 목이 뜨거우면 졸린 것 같아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틀린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비계가 있는 거. 베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베개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목이랑 머리 이렇게 딱 대면 자잖아. 그게 딱 대서 이거 뜨끈해요. 그래서 잠자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자기 몸이 약간 춥다 싶을 정도로 얇게 입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두꺼게 입으면 졸려요. 밥 조금 먹고 옷 얇게 입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따뜻한 차 또는 시원한 음료수. 저는 약간 춥게 옷을 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차가운 거 많이 먹으면 배 아프니까요. 그래서 밥은 조금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밥은 조금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아니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으면서 옷은 얇게 입고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 이제 거의 졸리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요. 형강이든 아니면 인강이든 할 때 여러분의 의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계속 졸리는 거 거기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걸요. 제가 얘기한 잔소리 첫 번째 1차 잔소리 세 가지만 잘하면 좀 졸음은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네 번째 잔소리입니다. 운동인데요. 저는 이게 뭐 제가 뭐 다 알겠어요. 킹콩이 뭘 다 알겠어요. 킹콩이 신이야? 사실 영어를 강의하지만 영어 강의하면서도 약간 좀 부족한 거 느끼거든요. 책 보고 많이 배우고 해요. 근데 애니웨이 어쨌든 저는요. 이제 상당히 주관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과격한 운동이 과격한 운동이 수험생활에 상당히 도움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뭐 항상 호수같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친구들하고 이제 전 농구를 좋아했었으니까 농구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풀코트로 막 뛰고 땀이 뻘뻘 나고 막 전속력으로 100m 달리기 막 하고 인터벌 트레이닝 막 하고 땀을 이제 가끔씩 한 번 과격한 운동을 하고 샤워 싹 하고 자리에 탁 앉으면 공부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주관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왜 신문기사 같은 거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수험생활 동안에 의사 선생님들 말은 무조건 맞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공부 엄청 잘하셔야죠. 이때 가시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그 조언들 중에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 공부 학습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거 뭐 나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잘해도 공부 잘 되겠죠. 그렇죠. 가끔 운동 지면 인마 계속 앉아있지 마 그런 잔소리 이런 네 가지를 다 해도 이제 계속되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라가 아니라 이런 잔소리를 모아보면 우리의 수험생활이 결정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는 휴식 이거 완전 중요하죠. 완전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 영화 뭐 그냥 좀 자랑질 하나 해보면 저는 영화 감독이 제 친구이기도 하나 있어요. 이우철 감독이라는 친구 절친인데 몇 년 전에 사냥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그 감독입니다. 애니웨어 어쨌든 하루는 휴식 영화 자 이겁니다. 여러분 노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휴식은 쉬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유기를 전속력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는 좀 쉬고 일해야지 돼요. 어떻게 인간이 기계가 아닌데 계속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분명히 쉬어야 되는데 이때요. 놀아선 안 됩니다. 만약에 노는 거랑 쉬는 거 구별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놀잖아요. 그러면 그 놀았던 그 짜릿한 기억이 그 다음날 공부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아 짜릿짜릿한데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너무 신나게 놀면요. 그 다음날 공부할 때 피곤해서 공부가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 일요일날이 내가 쉬는 날이니까 일요일날 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막 내일 뭐하고 놀자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놀은 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쉬는 거 휴식을 해야 되는 건데요. 휴식은 뭐냐면 아주 그냥 푹 쉬어서 체력과 정신력이 회복되는 걸 휴식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휴식하는 날은 잠을 좀 많이 자거나 아니면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저도 강아지 엄청 좋아합니다.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휴식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놀는 게 아니라 휴식이라는 거. 이거 빨간 백동그라미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휴식. 그러니까 밥 조금 먹고 옷 얇게 입고 따뜻한 차 마시고 운동 가끔 하고 하루는 휴식. 이러는 게 이제 여러분 수험생활에 상당히 도움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영화라고 적었죠. 저는 영화를 정말 선호했어요. 영화는 이제 제 친구 이우철 감독과 함께 영화 고3 때 좀 많이 봤었는데 영화가 정말 좋았어요. 저희 학교 앞에 시네하우스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느 날 쉬는 날이다. 그러면 이제 영화관을 갔어요. 그럼 영화관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안전 상태잖아요. 깜깜한 상태. 그러면 마치 이제 현실에서 완전히 탕 떨어져서 현실에서 유체이탈한 것처럼 마치 내가 수험생이라는 걸 잠시 있게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푹 빠졌다가 영화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 축축했던 스펀지가 물을 못 받아들이는 상태였는데 그 축축했던 스펀지가 영화를 보는 사이에 싹 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확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정신적 피로감이 회복되는 그게 저한테는 영화였어요. 이 영상을 지금 보는 학생들한테는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법, 휴식의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좀 나름 찾아서 하루 정도 노는 게 아니라 휴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휴식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각자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때요? 아직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벌써 5번까지만 들었어도 이미 이거 아 이거 영상 괜찮은데 들 거죠? 아 영상 괜찮은데 저대로 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 잔소리들을 모아놓으면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음악 금지입니다. 이 음악 금지 참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죠. 중3 때였습니다. 중3 때. 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이 영상을 그 친구가 볼래는지 안 볼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3 때 저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임현정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라는 게 여학생인데 친구인데. 가수가 됐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실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했다고 해도 그 친구가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줬었던 너무 좋았던 얘기거든요. 임현정이라는 그 친구는요. 저한테 어느 날 그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하고 CD로 음악을 듣던 시절인데 그 친구는 이제 음악을 이렇게 녹음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좋은 음악인가 들어봐 하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었는데 저도 임현정이라는 그 여학생이 저한테 테이프를 하나 줘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저 중3 때인데 처음으로 퀸이라는 그 영국 그룹사 그룹의 음악을 처음 들었죠. 여름밤이었어요. 저녁에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 딱 집에 와서 오늘 낮에 현정이가 준 테이프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그냥 머리에 총 맞은 느낌 있죠. 공부하다가. 길거리 가다가 왜 갑자기 좋은 음악 팍 나면 탁 멈춰서 이거 뭐예요? 이런 순간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중3 때 여름밤의 푸르른 밤하늘 보면서 퀸 노래를 들었는데 Is this a real life? 뭐 이러면서 보헤미안 랩소디 막 Love of my life, Don't stop me now, Good old fashioned lover boy 엄청나게 Somebody to love, 퀸의 음악을 난 그때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진짜 그냥 좋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노래였습니다. 저는 음악적 조회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들어도 우와 이거였습니다. 요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로 퀸이 재조명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영화가 좀 그렇죠. 근데 애니웨어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음악에 대해서 눈을 좀 뜨게 됐는데요. 근데 퀸 같은 음악은 참 괜찮은데 괜찮었어? 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음악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퀸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음악이냐면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계속 귀에 맴도는 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딱 들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 나쁜 마음이 나빴 기분이 좋게 바뀌고 그게 이제 음악의 순기능이잖아요. 근데 어떤 음악은 자꾸 공부해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면 자꾸 귀에서 맴돌아. 귀에 이어폰을 꽂지도 않았는데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런 음악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퀸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계속 퀸을 듣고 그랬는데 음악 금지라는 얘기는 귀에 계속 맴도는 그런 음악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의사 선생님들 또는 이제 교육에 관한 전문가들들이 쓴 신문의 기관 글을 봤는데 거기도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귀에 맴도는 음악 같은 거 듣지 말아라. 그런 거 이제 공부의 학습을 방해해야 된다. 저도 참 느끼는 말에서 여섯 번째 잔소리로 썼습니다. 어쨌든 퀸을 알려줬던 그 친구는 이제 가수가 되죠. 아주 싱어송라이터로. 제가 연락은 안 하지만 중3 때 그런 친구가 있었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계속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가 이제 연대를 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연대. 연대 갔어요. 이 녀석이 반포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애니메 어쨌든 만났던 친구인데 이 김태영이라는 친구 같은 친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도요. 이게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인간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구는 있다. 나쁜 친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구는 주변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대치동 키즈이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8학군에 강력한 학업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살아서 그때도 친구 멀리하고 공부만 하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는데 저의 과거 얘기인데 김태영 같은 친구가 있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녀석과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김태영이라는 녀석이었는데 그 녀석이 나온 고등학교 기억이 안 나네요.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서 만났는데요. 그냥 커피 마시다가 그냥 눈 마주시고 안녕 친해지게 된 친구인데 얘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서실에 같은 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왠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태영이가 자리에 딱 앉으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김태영이 일어나고 화장실 가기 전까지 난 절대 화장실 안 가고 공부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 김태영을 보면서 공부했어요. 김태영이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태영이하고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했는데 얘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제 이름이 김재영인데 얘는 김태영. 태영이가 야 나 공부할 때 너가 하도 열심히 공부하길래 너하고 똑같은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결국은 얘가 연대를 갔어요. 제 생각에는 서울대를 갔나? 그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뭔가 경쟁하게 되고 자극받거든요. 사람은 자극을 비교하면서 많이 받아요. 아이들 가리키다 보면 이런 식인 거죠. 아 쟤는 참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고 이럴 때 받는 자극의 강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나만큼 공부 잘하고 나보다 좀 더 공부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친구. 여러분 두세요. 그런 친구 있으면요. 지금 잔소리 1, 2, 3, 4, 5, 6, 7, 8, 7번이에요. 상당히 여러분의 학습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번도요. 이게 참 공부 엄청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다 그냥 주관적인 잔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악성 댓글은 이제 그만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했었어요. 집에서 공부하다가요. 공부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끙끙 앉으면서 공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그냥 바로 독서실로 이전했어요. 그럼 독서실로 가면 또 새로운 환경에서 바로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본인의 의지로 그냥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의지가 강한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바로 그냥 독서실에 옮겼어요.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또 공부가 안 되면 그냥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바로 옆으로 그냥 이사를 오셔가지고 집에서 집 독서실 빈 학교 교실이거든요. 이게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때 저의 판단은 어땠냐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 그건 한두 끝도 없이 그냥 너무 괴롭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했어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장소 바꾸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렸고 새로운 장소 가면 그냥 바로 또 환경이 되면서 머리가 프레쉬한 생각이 들면서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냥 한 장소에서 공부 잘 되는 학생 있으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공부하다가 자꾸 딴 생각나고 그러면 장소를 좀 바꿔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덟 가지 잔소리. 이 여덟 가지만 잘해도 수험생활 아마 성공할걸요. 전 진짜 생각합니다. 저 여덟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생각하면서 아 오케이 한번 해보자.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독서실에서 딱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또는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제 밤에 열심히 공부하니까 방이 뜨근뜨근할 때 이제 창을 확 열면 밤하늘을 보잖아요. 그때 쳐다본 밤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밤하늘은 난 시커멓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수험생활에서 공부하다 밤하늘은 진짜 깊고 푸르더라고요. 깊고 푸르더라고요. 아름다운 거 이런 또 수험생활에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독서실에서 집으로 오다가 매일 아침에 매일 항상 항상 붐비는 그 길거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길거리를 나만 이렇게 내 발자국 소리만 들리죠. 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가면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이 잠든 이 순간까지 나는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어요. 열심히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현관 오에 있는 가방 그로 열심히 하고 방에 와서는 내일 가방을 잘 챙겨 놓죠. 그리고 이제 딱 현관에 놓고 내일 아침에 저 가져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늘 공부 정말 잘 마무리했구나. 내일도 열심히 했지. 이러면서 좀 네거티브 파저티브 중에서 파저티브한 감정이 들게 되는 거죠. 좋은 감정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만 푹 자면 된다. 내일도 하루 시작하면 된다. 이불 속에 딱 들어가서 기지개 딱 피면 그때 이제 세상 세상 행복하죠. 근데 그때 좀 억울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도 좀 그런데 저는 잘 때 눈을 딱 감았다 뜨면 아침이야. 진짜 열 것 같다. 뭔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푹 자는 걸 느끼고 싶은데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은근히 피곤하게 받았나 딱 감상한 수험생활에서 이불 속에 딱 들어서 아 이제 자야지 얼굴도 마치 좀 억울해서 좀 더 쉬고 싶은데 그런 생활도 있었죠. 이런 생활을 이런 즐거움도 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써봤습니다. 킹콩의 잔소리 어떻게 들어보셨는데 도움이 되겠죠. 상당히 주관적이었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주관적인 거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해 보세요. 아 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근데 여기서 여덟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공부할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뭐는 좀 졸음인 것 같더라고요. 강의를 들을 때 강의 들을 때 좀 좋은 학생들은 세 가지만 잘 맞춰도 식사 옷 이거 음료수 해도 신경 써도 좀 괜찮아질 겁니다. 또 다른 또 다른 TCC에서 여러분하고 만날게요. 강의에서도 만나도 되고 뭐 이렇게 듣고 TCC라도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제가 제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도움 주고 싶어하는 멘트도 좀 하고 소통을 좀 할 테니까 우리 수험생활 그다지 힘들지만 않다. 이렇게 재미난 것들 제가 생각하면서 파이팅하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메가스터디 킹콩이었습니다. 메가스터디 킹콩이었습니다.